아이고, 수고하십니다. 수고하십니다. 들어가면 안 되죠? 저도 알아. 관계자예요. 시 형사, 어떻게 됐어? 찾았어? 아니요. 저 공준전화에서 보라한테 전화를 걸었어요. 그 중간에 전화가 툭 끊겼다고 했죠? 어, 어디냐고 물었는데 뭐 뭐라고 대답하려는 것 같았는데 끊겼어, 갑자기. 목소리가 굉장히 불안해 보였어.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. 네. 의뢰한 정상자 를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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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1장 세형이가 여기 있었던 거야? 그런 것 같아요. 다툰 흔적이나 혈흔은 안 보이는데. 위험한 상황이었으면 경찰이 먼저 신고를 했어야지. 보라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.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있었겠죠.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있었겠죠.